한국 대한민국 만세 한국 대한민국 만세 한국 대한민국 만세 외국자 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수업보세요 홍삼 한국 대한민국 findings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건국전쟁 영화가 지금 상영된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기는 건국전쟁은 한마디로 체제전쟁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5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체제승리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최고도 자유민주주의, 또한 시당경제 반공, 그리고 또 한미동맹, 그리고 나서 기독교 일국론, 이게 계속 살아나고 적어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아스포라 우리 이민 동포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너무 많이 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체제전쟁인데 이 체제전쟁에서 종국 작파시가 이렇게 물러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걸 좀 바람해서 이번 영화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 1일 날 개봉을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오늘 또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관객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가 너무 집합했기 때문에 종국 작파 세력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보다도 종국 작파 세력이 계속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국가가 좀 든든히 간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생활이 그죠. 지도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은 특별히 승리하는 하나가 될 것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 대표대로 오게 된 것을 전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 김포 영광교에 벌써 박영민 목사님 교회에서 이 건물전쟁으로 모였거든요. 마침 회장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영광교에 박영민 목사님 특별히 또 사랑하는 분들 지금 만났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LA까지 와서 또 환영하고요. 제가 또 김포 그러면 제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군중령 때 근무했기 때문에 제 관할 부역이고 김포 일대를 강화도까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참 우리 공부사회를 보고 활동했던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하여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 나가는 직장하는 생업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맞이해서 더욱더 참사해 뵙기 시간에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콤프서TV 들어가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또 한국 가시면 서울 김포 영광교 한번 꼭 들리시면 저희 공사님 엄청 반가실 거예요. 한국 가시면 꼭 들리세요.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서가하는 그날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로 승부를 거려서 국가를 지켰고 지금까지 유지시켜서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신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의 깃발을 높여들고요. 적어도 미국을 자제우지할 수 있을 만큼 저 소국의 나라도 제대로 건설되지 못한 한국의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과 맞서서 말싸움을 해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어냈고요. 앞으로도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든 깃발을 높이들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백성의 주행된 나라를 만난 것이 자유민주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대표로는 나오미 룻! 한 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 번 다시 자 우리 만세 한 번 부릅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두 번째 미 합중국을 위하여 세 번째 이승만을 위하여 세 번 만세 부르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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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흉 한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홈페이속 미도 영수 화이팅! 아멘